불체포 권리 포기 영장 청구시 출석 심사받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제목만 보고 야 이거 지금 타이밍이 맞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정 대표가 왜 갑자기 불체포 권리 포기를 하려면 원래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타이밍이 안 맞지 않나 싶었는데 워딩 전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검찰하고 한번 들이받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요. 꼭 이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워딩은 한 판 붙겠다. 그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흐름상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환하면 10번, 100번 한마디로 도주 우려가 없는데 왜 계속 구속영장 가지고 협박하냐? 영장 청구하면 영장 실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덤을 밝히겠다. 법원에 가서 검찰의 무덤을 밝히겠다. 물론 법원을 지금 윤석열이가 장악을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 정도의 사건이면 당연히 법원을 장악해서 영장을 발부하도록 온갖 압력과 협박을 할 게 뻔한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법원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평하면 자평하자. 이런 정도. 저는 이 대표와 아마도 송영길 대표하고 수시로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정도 의견을 주고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 할 때부터 사실상 한 배를 타고 왔는데 둘 다 검찰 수사에 지금 완전히 그냥 보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송영길 대표는 수시로 감옥 들어갈 테면 들어가겠다라는 걸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재근이 쌓는 무도한 정권 사실 검찰 정권이죠.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 한마디 검찰 들이받고 싸우겠다는 얘기죠. 70년 동안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 회의 협박에 국가의 역량을 소진하고 있고 자신들의 무능과 비의를 숨기고 오직 승대에게만 사정의 칼날 휘두를 노리고 저를 겨냥해 무려 300번 압수수색. 경찰이 성남수와 경기도 현원직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하고 특히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린 것 이제 그 비밀을 주지 않겠다.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검찰 수사에 당한 거에 대해서 억울한 자기의 생각을 하고 싶은 말 다 떠들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였거든 제 얘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범민주당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특별하게 민주당 대표라에서 내가 이재명을 싫어할 이유도 없는 거야. 애초에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아닌데 윤석열 정권하고 들이받고 똑바로 잘 싸우면 저랑 아군이 되는 거고 못 싸우면 내 입장선 까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라는 얘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이받고 싸우고 붙고 만약에 근데 지금 체포동의안이 한 번 부결된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이건 제끼고 그냥 들어가겠다는 건데 솔직히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다시 전략세 온다 그러면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들이받고 의총에서 부결동의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여기 대해서 박용진이 선언이 이탄하잖아요. 그러면 잘라버리고 원래는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질러대는 건 틀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어. 야당 대표한테. 이거 부결시켜야 됩니까? 가결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부결시켜야 되고 가결 쓰는 놈들은 쫓아내야 되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서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처분과 당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억울하니 머리 떠나서 이재명으로부터 당권을 빼앗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가결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낙연이가 들어오죠. 지금 목요일날 특집방송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낙연과 이재호 연대예요. 이재호란 인간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정권에 참여합니다. 이낙연이 들어오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고려를 해서 이것들이 거래를 칠 겁니다. 그 거래치는 조건이 이재명을 구속시켜달라. 아마 이낙연은 원하는 거 그거겠지. 이낙연 쪽이 원하는 거는 이재명을 구속시켜달라. 그러면 이재명 쪽은 이내 그러면 체포동의안 100% 가결시켜라. 그렇게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눈 뜨고 한 30, 40명 이탈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버리면요. 법원에서 정상적인 심사를 받을 수도 없어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지금 모든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 부결됐어요. 그때 국민의힘 그거 빼놓고 민주당 사람은 다 부결됐어. 근데 이재명만 가결돼서 법원에 갔다가는 건 그냥 구속당하는 거거든요. 성변도 못하고.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야. 야,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수박들이 당권을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구결시켜주겠냐? 가결시키겠다. 그럼 가결시켜야 되면 그냥 끌려가는 거니까 애초에 이 수박들에게 내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나 법원 가서 한번 승부 걸어볼래. 그래서 법원 가서 구속될 수도 있죠. 법원은 윤석열이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법원 가서 구속되면 감옥 가서 싸우는 거야.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감옥 가서 싸우면 되는 거지. 나는 한동훈 집 앞에까지 쳐들어갔는데 소영길 대표도 주변 다 터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끌어내리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그게 서로 공감이 돼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감옥 갈 수 있다. 누가 누구든지 감옥 갈 수 있다. 그럼 한동훈 감옥 끌려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 몫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왜 선두에 서야 된다는 거야. 선두에. 이제 그 정도의 결기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숨통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정도면은.